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언론들도 대게 대세를 추종하니까 용산 리스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힘에 조금 불편하게 여러분들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판세 분석에서는 좀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권을 거의 전적으로 행사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한동훈 측은 실질적으로 공천과정에 깊게 간려했던 한동훈 씨의 측근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용산이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너무 큰 부담을 지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은 전적으로 한동훈 씨와 한동훈 측근들이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의중은 거의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본인들이 행사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본인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항상 국리를 하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지금 판세가 그렇게 본인들이 기대한 대로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탈출구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거죠. 용산 때문에 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선거 마치게 되면 용산 때문에 패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대통령 때문이야라는 부분은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거짓이죠. 한동훈 측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대통령은 일체 이번에 공천권에 그냥 손을 못 댄 상태죠.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다음에 조금 윤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 때문이라는 절반의 진실인 거죠. 공천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면피용으로 이런 표현을 이제 유행시키고 또 언론들도 누군가 이렇게 원인을 찾아내야 되니까 손쉬운 게 권력의 가장 핵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때문이야는 절반은 진실인 거죠. 왜 절반이 진실인 거 아니까 윤 대통령께서 본인 스스로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들의 추계체에 의하면 약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신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여러 여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그런 내용들이 다 전달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정의 쪽에 서지 않기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선의 쪽에 서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국민 편에 서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말씀과 달리 대한민국의 편에 서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부정 문제를 덮은 거 아닙니까 보통 남자 같으면 2년 동안 그렇게 침묵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참을성이라든지 인내심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 문제를 다 덮고 마치 선거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완전히 기울여진 그런 운동장에 선거가 치러지도록 그렇게 대통령께서 허용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은 절반은 사실이고 진실인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앞으로 대통령이 재임 남은 지 3년뿐만 아니고 물로 나시고 난 다음에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많은 시문들이 총선 판세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여러분 총선 판세 분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거 승리를 기획한 자들이 몇 표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판사나 검사 출신들은 이런 율사 출신들은 평생 동안 법이란 틀 내에서 법을 해석하고 이런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그런 법규정을 벗어나기야 힘들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총선 판세가 다 압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과 진실을 보게 되면 총선 판세 분석은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경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 2천 표를 집어넣겠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다 여러분들 수단 도구가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사전투표에 만 2천 표 만 3천 표를 집어넣은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는데 총선 판세 분석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나라가 전체가 다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고기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총선 판세 분석 저도 방송 때문에 가끔 소개하지만 항상 전제 조건을 들지 않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의석수를 몇 석 만들어야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윤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240만 표만 투입하면 그럼 낙선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계산이 잘 안 맞았던 거죠 총선 판세 분석은 전혀 여러분 참고용 처료는 되지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낙동강벨트 한강벨트 다 애들 장난인 겁니다 한강벨트는 뭐고 낙동강벨트는 뭐고 원하면 전국에 전부 다 뭡니까 300석을 다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 총선 판세 분석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러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언론들도 다 늑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지만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간에 개인적 선택이든 집단적 선택이든 간에 그 선택을 잘못 내리면 좀 세상용으로 표현하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골로 개인은 망하잖아요 집단과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수십 년 압제에 시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 노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몽준 씨하고 박원순 씨가 맞붙었던 2014년 총선부터 여러분들 그 사전 투표 득표 조작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오늘 분석이 돼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저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왔구나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앞으로 본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그냥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보시게 되면 오늘 윤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전공의 면허 취소권에 대해서 좀 더 유연성 있게 그렇게 대처하라 그렇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의사 정원 학대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전혀 제가 볼 때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의대 교수는 이제 줄사표를 내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정부 방침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 의사 정원을 66%나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소수 의견을 계속 발신하는 겁니다 이 정부가 2천 명이 무슨 뭐 금과 옥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 테이블에 2천 명을 놓고 세상에 여러분들 한 해에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정원보다 66% 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거친 일처리 방식인 겁니까 제가 올리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 가지고 어떻게 비난을 안 받겠습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 정신나간 사람들입니까 아마 보건복지부 장차관 눈에는 연세대학교나 서울대 의사 교수들이 자기 밥그름만 챙기는 정신나간 인간들로 아마 여겨질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한국 상황은 지금 이제 올해 특히 이제 물가가 높아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물가가 옳은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한 번 더 다루 보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 일본 일본이란 나라는 참 고마운 나라죠 저는 경제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기업 가까운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60년대부터 시작해서 가발 산업 컨테이너 산업 종합 무역 상사 뭐 이런 제도를 지금은 반도체까지 철강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그런 일종의 역할 모델이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일본을 보고 일어섰고 일본을 보고 좀 덜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입장을 우리가 잡아야겠던데 오늘 굉장히 귀한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일본의 5년간 철효한 한 특파원이 본인 이야기로는 일본 전역에 가본지 않은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30년 그런 잃어버린 세월을 겪었던 그 근본 원인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주는 바로 뭡니까 교훈 그 부분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오늘 아주 귀한 특파원 이야기는 참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한국을 일단 떠나게 되면 새로운 눈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병호 tv의 여러분들 채널은 철두천미하게 제가 사심을 내려놓고 제가 보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소개하기 때문에 다수 의견하고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차이가 나고 또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내 의견하고 다르시더라도 뭐 험한 이야기를 하시거나 섭섭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아예 그냥 작심하고 그냥 대세를 편승하지 않는 쪽으로 목소리를 평생 동안 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그냥 대세가 왼쪽을 간다가 왼쪽을 추종하지 않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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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